사진 제공 캐딜락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캐딜락이 오는 31일까지 여의도 IFC몰 노스 아트리움 L3층에서 캐딜락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캐딜락 팝업 스토어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여유로운 주행 성능, 높은 활용성으로 주목받은 캐딜락의 주력 SUV 라인업을 전시하고 현장 시승과 상담을 제공한다. 전시 공간은 캐딜락만의 아메리칸 럭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캐딜락 하우스 서울의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해 세련된 캐딜락만의 미학적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 마련된 구매 상담 부스에서 XT5 또는 에스컬레이드의 시승을 신청하면 캐딜락 공식 카메니저와 함께 여의도 일대를 직접 주행해 볼 수 있다. 사진 제공 캐딜락 이벤트 기간 중 차량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는 리모와 명품 캐리어가 증정 구매 모델, 별제품 상이 된다. 이외에도 시컬리 박스, 룰렛, 캡슐을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제주 신라 호텔 2박 3일 숙박분 및 시승 바우처를 포함한 다치로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캐딜락 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노종화 부장은 캐딜락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알리고 더욱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이번 전시 및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캐딜락은 직접 경험했을 때 디자인, 주행 성능과 공간 활용성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고객께서 캐딜락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캐딜락 한편, 캐딜락은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을 기념해 글로벌 베스트 셀링 SUV X-T5와 초대형 프레스티지 SUV 에스컬레이더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선수금 없는 무이자 할부 및 주유비 지원 모델 및 드림 별상이 신차 보상, 틸 타이어 교체 보상을 포함한 캐딜락 스페셜 케어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번 영상은 선수금 없는 극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